안녕하십니까. 김영대학교 스페인어 중산무약 전공에 있는 박윤주입니다. 앞에서 그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큰 행사인 줄 몰랐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으로, 비슷한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발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앞서서 제가 이 논문과 이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한 게 상당히 시간이 좀 흐른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제가 사례로 연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언론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계셔서 제가 그 사진을 올려야 하나 고민을 잠깐 했다는 것을 고백을 해드리면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아틴 아메리카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성 정치인들의 부각이,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부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치인들의 퍼센테이지가 아시아 같은 경우는 19.2%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상당히 못 미치지만 지난 20년간을 돌아보면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중요한 원인 중에는 유엔의 여성 기구의 노력, 여성 활당제, 각국까지 일어난 민주화,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로서의 여성 정치인들의 리더십의 부상,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성 운동의 역할 같은 것들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리터처를 문헌들을 살펴보면 질문이 대략적으로 모이는 질문이 있다면 과연 여성 정치인들의 출현이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여성 정치인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고 생물학적인 여성이 여성 정책을 가져오는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서 연구들이 굉장히 사례 중심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사례, 한국의 사례, 라틴 아메리카에 사례, 영국의 사례, 미국의 사례 사례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문헌들이 생물학적인 여성으로서의 성이 곧 여성 정치 의미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언제 그렇다면 누가 여성 정치에 도움이 되는 혹은 베네핏을 주는 여성 정치를 하는 여성 정치인들은 언제 나오는가 라는 자연스러운 질문과 맞닥뜨려 지는데요. 그동안의 문헌들을 보면 여성의 리더십을 여성주의 리더십이냐 아니면 그냥 여성 리더십이냐 혹은 여성적인 리더십이냐로 좀 갈라서 보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김민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07년 책을 통해서 올해 여섯 가지로 구별을 하셔가지고 통치 형태가 남성은 굉장히 위계적이고 권위적인데 반해서 여성들은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여성 정치인이고 혹은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주의 정책에 대한 관심 그것들을 또 가지고 구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적인 가치 페미닌하게 보이는 여성적으로 보이는 리더십을 가지고 또 이렇게 조합을 하셔서 올해 여섯 가지의 여성 리더십의 타입들을 유형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문헌들을 참고하면서 느꼈던 것은 결과론적으로 여성들이 어떤 정치를 한다는 것을 가지고 그걸 유형화하는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가 언제 그런가 라는 측면에서 여성 정치의 리더십을 바라보는 어떤 분이 있는지 좀 어데이셔스하고 대담하지만 원인에서 출발해서 인과관계를 바라보는 논문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고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왜 그 여성이 그렇게 행동할까에 대한 질문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유형의 여성 정치인들이 여성이 이렇게 하고 왜 특정한 여성이 그렇게 행동할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고요.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성 대통령과 그들의 양성평등 정치계에 관한 입장이나 아웃콤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로 봤던 게 뭐냐면 캠페인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어떻게 혹은 자기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빌딩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들의 정책에 대한 그들에 대한 뉴스미디어의 보도를 내용 분석 컨텐츠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좀 유형화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미리 결론도 가기 전에 이 연구에 제한된 이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사실 여성 대통령의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우선 정치학 쪽에서는 4개 가지고 4개의 모델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유사하게 시도를 해봤겠지만 약간 조금 더 이걸 광범위하게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7년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2017년 지금 1월에 고베에서 하는 국제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할 논문인데 여성 정치인들의 유형을 그들의 통치 행태로 분석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캠페인에서 갖고 갔던 이미지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성 정치인이 낳았을 때 남성 정치인들에 비해서 엄마로 보고 싶거나 어머니로 보고 싶거나 혹은 와이프로 보고 싶거나 혹은 딸로 보고 싶어하더라라는 게 제가 그동안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자면 굉장히 자유로운 어머니의 이미지로 여성 정치인의 입지를 다지겠거나 아니면 효율적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와이프로 모습을 자기를 포지셔닝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딸 이 경우에는 아버지라는 강력한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의 권위를 이겨가겠다는 그런 뜻을 비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그 메시지가 바로 부정적으로 보여지면 엄격하기만 하고 무섭기만 한 엄마의 이미지하거나 아니면 잔소리를 하는 와이프 이 경우는 제가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 대선 관련해가지고 폭스뉴스에서 한 앵커가 아예 내긴 와이프라는 단어를 써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긴 와이프가 생각난다. 라고 말한 그 지점에서 와이프라는 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능력 있고 대화가 통하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에서 이게 부정적으로 보여질 때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와이프가 되는구나 라는 지점을 한번 쳐줘봤고요. 그 다음에 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우직한 딸이어서 아무 생각 없는 딸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한지 모르는 딸의 이미지로 변신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 싶은 부분은 여성 정치인을 엄마나 와이프나 딸로 본다는 것이 기존 문헌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다루어져서요. 이것이 기존의 가보장적인 시스템 안에서 강요한다. 여자를 여성 정치인으로 보면서 넌 엄마야 넌 와이프야 넌 딸이야 라고 강요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 물론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성 정치인들의 대선 캠페인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할까 아니면 좀 에이전트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자기가 유용하게 만들려라는 그런 측면이 보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자신의 와이프나 남편이나 배우자나 자들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버지의 후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들의 지지층을 모아보려고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 키르치네르라는 여성 대통령인데요. 네스토르 키르치네르라는 전임 대통령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거 캠페인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는 나는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의 와이프다. 그래서 나는 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의 정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의 동반자로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는데요. 1953년에 태어났고요. 변호사이자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여성 자체가 스스로의 정치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고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여성이에요. 그래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상원의원도 이선이나 하고 영부인을 할 때도 결코 양전한 영부인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영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이 대선에 출마해서 캠페인을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남편과 같이 모든 캠페인에 나타나고 그리고 남편의 지지 세력이었던 도시농동자와 빈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다시 이어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45.25%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고요.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처음 구성한 내관에서 17명 중에 무려 7명의 장관을 남편이 임명했던 사람을 고스란히 다시 임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선 때는 이렇게 했는데요. 재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초선에는 네스토르 퀴치넬의 와이프였는데 재선 때는 네스토르 퀴치넬의 미망인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재선을 치룹니다.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져가지고 30% 미만의 낮은 지지율을 고전을 하고 있어서 재선 때 페르난데스, 크리스나 페르난데스 다시 쓸 수 없다라는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를 사망하면서 굉장히 큰 장례식이 열리고요.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악의적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가슴 아프다, 불쌍하다라는 정서가 형성이 되면서 갑자기 30% 미만의 지지율을 기록하던 페르난데스가 무려 53%의 득표율로 당선하게 되는데요. 2위와의 격차가 무려 17%로 1983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대통령에 당선돼. 그러니까 두 번의 선거에 있어서 두 번 다 밖에서도 와이프로 규정했지만 본인도 상당 부분 주체적으로 이 와이프라는 부인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선거를 치룹니다. 그러면 크리스나 페르난데스 대 퀴치네르 대통령의 양성평등 관련 정책은 어떠한가 굉장히 많은 인터뷰에서 퀴치네르 후보가 자기는 페르난데스가 아니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카톨릭 사회이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 자기는 낙태를 반대하고 낙태의 합법화는 해소가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미디어에서는 혹시 매력적인 와이프라는 이미지가 다칠까봐 여성적이지 않아 보이는 어떠한 발언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여성계가 비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요. 그다음에 슈원 라이트 마치에서 아주 실질적으로 크리스나 페르난데스 덕분에 합법적인 낙태를 위한 모든 노력들이 투과되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유일하게 크리스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한 게 있다면 정치권으로 여성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동성 간의 혼인을 합법화시키는다. 여성 정책은 거의 없었는데요.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카톨릭 교회랑 대립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미첼 마찰렛으로 이분은 메시지가 칠레의 어머니 어머니같은 훌륭한 따뜻한 능력있는 엄마의 이미지였고요. 1951년에 출생을 했고 직업부터가 소아과 의사였고요. 그다음에 정치 경력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보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을 했고요. 나중에 유엔여성기구의 사무총장도 역임을 하고요. 성향은 중도장파고 사회장 출신입니다. 1기 때는 이혼녀이자 새어의 엄마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 전임 대통령에 이어서 자기가 정책을 계승하지만 자기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이기 때문에 다른 면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 부분에서 약속했던 것이 당선 시 남녀 비율이 공평한 내가가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2기에서는 위기의 칠레를 돌보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지금 사진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이게 칠레가 2010년에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 상황에서 퇴임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가슴 아픈 표정으로 어린이들을 안아주고 그 구호 정책을 펴는 이 모습을 계속해서 활용하고요. 나중에 인기 재임을 안 하고 한 텅 쉬었는데 쉬는 동안 그 우파 대통령과 계속해서 비교되는 측면에서 칠레는 바첼렛이 필요하다 엄마 같은 바첼렛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본인이 재생산하진 않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재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중도자파 경선에서 당선되고 이후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됩니다. 바첼렛 같은 경우는 강력한 여성의 정책을 편 것으로 인상적인데요. 당연히 약속했던 대로 내각 구성시 남효동수 장관을 운영했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응급피임약 처방을 승인했고 강간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들을 지지했고 전업주부를 위한 연금제도를 마련하고 이혼여성에 대한 미저료를 합법하고 그러니까 칠레 카톨릭 문화에 비하면 생각해보면 상당히 혁신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다양한 여성 정책들을 전국적으로 푭니다. 마지막 케이스가 우리 권 박가현 대통령에게 사진을 올리면서 올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했는데요. 전임 대통령이자 군부 독재자의 딸이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쭉 시종일간 갖고 오셨고요. 1951년에 출승했고 나머지 케이스와는 유일하게 커리어가 정치인입니다. 다른 커리어 없이 정치인이시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영구인 대행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영구인 대행이 되고 4번의 국회의원이 되고 다시 대통령이 되고 우파이자 세문의당 소속입니다. 대선 캠페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선거의 여왕이자 여성적인 리더십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페미니스트나 그게 아니라 여성적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고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대선 내내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사진이 나오는 퍼포먼스 옛날 지지자들이 감동하는 퍼포먼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딸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대선 캠페인을 펼칩니다. 양성평등 정책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판적이어서요.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다. 오히려 후퇴됐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장관 임명이라든지 비서관 임명에서는 심지어는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못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양성평등 정책에서는 좀 무관심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여성 정치인들에게 특정한 성 역할을 강조하고 미디어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대선 캠페인들을 살펴보면서는 여성 정치인들 스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로 이런 이미지들을 갖다 쓰는 사례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스스로를 어머니를 규정한 대통령의 경우는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는 데 좀 더 자유롭고 동시에 책임감을 내게 된 경향을 보였는데 나머지 두 경우에서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려 한다거나 아니면 관심을 특히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논문은 질문을 하실까 싶어요. 제가 짧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조금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으로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논문을 그 앞에 좀 디스커셜을 하시는 다음에 왜 특정한 지도자 여성 지도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그 행동이 저는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미지 구축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는가 행동의 한 편이라면 또 하나의 행동은 어떤 팔러스를 가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특히 그냥 타이폴로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인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작동하는가 그런 말을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논문이었다고 생각하기 굉장히 더 훌륭한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다고 하니까 제가 문화유학자로서 특히 어떤 가족이라는 것을 유학자들이 가족 친족을 연구는 하지만 어떤 가족의 이미지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허용이 되는가는 많은 논문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정치학적으로 종류라는 가족의 이미지까지 같이 공단을 좀 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게 크게 볼 때는 세 가지의 논점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답을 치고 다 안 하셔도 되고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하나 세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성의 이미지를 말씀하시고 계실 때 어떤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냐면 미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게 약간 중위적인 화면인데 미스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미스 리프레젠테이션이 장려있다. 미스 리프레젠테이션 미스 리프레젠테이션 미스 이런 것처럼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성 지도자들은 항상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지도력이나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 예를 들어서 그 뭐 팍스 뉴스 같은 거 미국에서 특히 거기서 약간 옐로우저널리지 있고 티키톡을 봤지만 힐러리에 대해서 90살 먹은 할머니같이 옷을 입고 있냐 그리고 뭐 그리고 페일린 같은 경우는 무슨 플래스틱 설지를 했냐 안 했느냐 이런 식의 디스커션이 된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성 혐오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여성 지도자들 항상 약간 굉장히 수준 낮게 만드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이제 네거티브 이미지를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것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부인인 거죠. 그냥 부인이 아니라 잔소리하는 부인입니다. 그동안 약간 굉장히 부정적인 여성의 역할들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미스 레프젠테이션의 사례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 이 중에 어머니 부인 딸로서의 여성 지도자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어머니로서의 대통령을 말씀하셨는데 바출렉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이분만이 특이하게 여성 정책이 좀 그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마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거는 비교를 해보자면 뭐가 있냐면 자기 레지티머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의 분이다 나는 누구의 딸이다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대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성 지도자는 보면 남자가 없이는 혼자 설 수 없는 것이라서 그런 레지티머스를 그렇게 확보한 사람은 여성 정책이 없는 것이고 마더라는 것은 그냥 어차피 작게는 엄마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정책이 있었던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그 여성의 어머니, 부인, 딸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성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도 군부독제자 같은 경우는 대개 아버지로 쓰는 이미지를 관중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오늘 아까 언급하신 분의 아버지 같은 경우 스토로맨 같은 경우 군대 군대에 관절한 아버지 이미지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여성의 어머니, 부인, 딸 이런 것도 있지만 일종의 가죽 이데올로기 라는 것이 크게는 작동하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지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것과 많이 차이는 없는데 그 지금까지 아까 딸로서 부인으로서 하는 것이 레지티머스가 중요한 것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게 이제 팔러시라고 연결이 되냐면 이 사람들이 캠페인 과정에서 특히 디스포스 레벨에서라도 그런 팔러시를 언급한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의 부인이기 때문에 뭐 가족이 중요해 그래서 그런 거를 언급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행동에서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그 행동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렸습니다. 예. 유성입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 답변해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2번, 3번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성은 그러면 뭔가 역성 역할이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많은 경우에 아버지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족기데올로기랑 연결이 돼서 흥미로운 추후연구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엄마하고 딸과 딸과 부인이 계속해서 자기의 배우자라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남성의 권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반면 어머니로 스스로를 포지셔닝을 하는 경우에는 역시 어머니라는 성 역할에 스스로를 가두는 측면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누군가를 기대서 다른 사람의 권력이나 권위에 기대서 지지를 호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라고 스스로를 설정하는 메시지를 그 보내는 밭철액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나의 딸들에게 딸들에게 좋은 딸들에게 트래디션을 주는 딸들의 삶을 바꾸고 싶은 이런 레토릭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같이 가니까 자연스럽게 여성평등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리즈닝을 대선 캠페인부터 깔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크리스나 베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노동 정책을 계승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노성 정책들을 많이 펴거든요. 그러면 그 노성 정책이 여성한테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여자만 생각하는 건 아니다. 라고 계속 선을 긋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일치해서 바라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지감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좀 약간 보였다. 그 사람의 디스쿨스 레벨에서 그 담론 속에서 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른 케이스에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아웃라이얼 수가 있다라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서 다른 딸로서의 여성 대통령은 좀 더 봐야겠지만 역시 말씀하신 대로 레지티머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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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